오늘은 묵다 남은 소고기 구우는 것을 간단하게 장조림을 해 보겠습니다 간장 200ml짜리 컵으로 하나 물 한대접 이에요 컵으로 두 잔, 물 두 잔 그리고 팔팔 끓입니다 여기다가 설탕 설탕 두 스푼 고기를 미리 구워서 잘라놨습니다 기름기 좀 빼고 소고기와 계란 장조림을 할거에요 이거 여태 삶아서 깠답니다 10개 까서 하나는 제가 먹고 아홉개에요 마른 고추 제가 말려놓은거에요 농사져가지고 좀 넣고 통마늘 얼려놨습니다 이거 좀 넣을게요 통마늘을 넣으면 감칠맛도 나고 맛있어요 아주 간이 적절하게 딱 맞습니다 조금 간간해야지 밥 먹기도 좋죠 너무 싱거워도 안좋거든요 아주 좋아요 여기다 물을 반꺼만 더 여기다가 다 해놓고 짭조름한 물을 조금 더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또 전화번호는 설탕을 한 숟갈 더 넣겠습니다 이미 고기를 익혀놨기 때문에 많이 끓이기 때문에 많이 끓이기 때문에 많이 끓여도 돼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 계란을 넣고 졸일겁니다 그래야 쫄깃쫄깃하거든요 같이 졸일거에요 그리고 탱글탱글하니 아주 맛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계란에다가 그냥 장을 부어버리는데 좀 졸여야돼요 졸여야지 쫄깃한 맛도 나고 더 맛있답니다 간이 배워서 맛있어요 이 맛없을때 참조름에다가 밥을 입혀서 김 싸서 드세요 맛있습니다 요즘 시작하면 나무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채소금이 워낙 비싸가지고 그냥 냉장고에 있는거 파먹기도 괜찮아요 요즘에 이렇게 주방을 대청소를 했어요 아주 완전히 뒤집어 가슴 가요 그냥 대청소를 딱 해내라고 아주 바빴어요 너무너무 바빴답니다 제가 조리하면 후라이팬도 보실래요? 이렇게 후라이팬을 많이 걸어놓고 음식을 한답니다 잘 끓고 있네요 잘 끓여주세요 잘 끓여주세요 잘 끓여도 잘 끓여주세요 이제 제가 이렇게 고춧가루 고춧가루 썰지 않고 지저분하지 않고 매우 싫어하는 사람은 따로 고춧가루 먹어도 되니까 통으로 넣는게 좋습니다 음 맛있다 하늘 잘 졸렸습니다 홍대선 배파를 먹겠습니다 이렇게 배파를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더 먹으면 향기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이렇게 해서 장전임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먹어봐요. 아주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